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영어 말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재현입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영어 말하기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을 10개 준비했고요 영어의 구조,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정말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 열어줄래요? 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Can you open the window? Can you open the window? 내가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뭐 뭐 해줄래요? 라는 부탁 이럴 때는 can을 활용해서 can you 라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뭐 이것 좀 가져다 줄래요? 저것 좀 먹어줄래요? 열어줄래요? 등등 동사만 바꾸면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다, open 무엇을 열죠? The window 창문을 열다죠 한국어로는 창문을 열다이지만 영어는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가 먼저 와야 됩니다 열어주다, 무엇을 열어주냐면 창문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can you open the window? 해줄래요? 플러스 창문을 열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영어의 어순대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 편한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는 중요한 거에 주면 되는데요 can you 부드럽게 올려주시고 open the window가 아니라 open the window open과 window의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can you open the window?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쉬운 문장부터 조금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장까지 열 개의 가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thank you 이 인사 많이 하죠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면 thanks for everything 이렇게 볼게요 네 물론 여기 thanks 이거는 thank you 이렇게 바꿔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두 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for를 더 했는데요 보통 thank you, thanks for 이라고 해서 뭐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걸 넣어줄 수가 있겠죠 보통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다면 everything 모든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anks for everything 여러 가지로 모두 다 감사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 어떤 인사말이 좋다고요 thanks for everything thanks for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꼭 이렇게 더 감사를 표변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there's nothing we can do now 조금 길어졌는데요 의미 단위부터 보면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이거를 짧게 줄이면 there's 라고 할 수 있는데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이걸 넣으면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없죠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now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의미 단위 떠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뭐 뒤에 있는 we can do now 까지는 한 번에 가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다라면 we do 가 된대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때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죠 can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나 가능성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we can do now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보통 띵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there's nothing we can do now 뭐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아 지금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등등으로 한국어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쓰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there's nothing we can do now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there's nothing we can do now 자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꺼내주시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영어로 you did a great job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good job great job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문장 full sentence로 얘기하면 너는 했어 you did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라고 할 때 두 동사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did가 됩니다 you did 뭐랬죠 a great job 좋은 일 잘한 일을 하나 했다 이게 뭐죠 잘했어요 좋아요 you did a great job 한 번 더 해볼까요 you did a great job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엄마 아니면 할머니 저 이거 이렇게 심부름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라고 하면 어우 잘했다 you did a great job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 영어 할 줄 아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로 뭔가 주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다 같이 한 번 칭찬 표현 많이 알면 알수록 좋거든요 복잡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짧은 거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 표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 did a great job You did a great job 아주 웃는 얼굴로 연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화를 좀 써도 될까요? 지금 뭐 내 전화기가 갑자기 핸드폰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빌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번 빌려 보세요 Can I use your phone? 우리 가장 처음 했던 거 Can you 기억나시나요? Can you open the window? 부탁할 때 쓰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뭐뭐 해줄래요는 Can you? 자 그렇다면 네 대상 주어를 바꿔볼게요 Can you가 아니라 Can I 라고 하면 내가 주인공이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you? 뭐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Use your phone 사용하다 너의 전화를 항상 동사부터 온다는 거 계속해서 문장을 접하면서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Use your phone 그래서 Can I와 같이 연결하면 Can I use your phone? 전화를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핸드폰 폰 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Can I use your phone? 제가 전화를 좀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더 좋겠죠 전화를 쓰고 싶을 때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하면 다 빌려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와 좋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친한 가운데 친한 사이에서나 아니면 정말 난 솔직하다 이런 분들은 딱 얘기하잖아요 That's not what I want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뭐다 라고 해서 That is 라고 할 수 있고요 줄여서 that's 그리고 부정을 말하고 싶다면 that's 다음에는 no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that's not 그건 아니야 정말 간단하게 하면 that's not mine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what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자 그럼 두 개 연결하면 문장 완성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that's not 제가 원하는 것이요 what I want that's not what I want 다시 한 번 해볼게요 that's not what I want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예쁜 꽃을 받고 싶었는데 정말 실용적인 선물 그런 거를 주거나 먹을 거 사준다면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that's not what I want 이렇게 됩니다 물론 긍정으로 that's what I want 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이제 정신 차렸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you know what I mean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빠르게 말하는 원어민들이 빠르게 얘기하거든요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천천히 보면 you know 너는 아니 w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것 네 이것도 조금 전이랑 똑같이 what 주어 동사라고 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됩니다 mean 이거는 뜻하다 의미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hat I mean 내가 뜻하는 거 의미하는 거 you know what I mean 직역하면 내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얘기가 되지만 뭐 편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지 알겠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해가 하는 게 좀 다르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르게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표정 보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혹은 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you know what I mean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you know what I mean 빨리 하면 you know what I mean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I didn't know what to do what 주어동사도 쓸 수 있지만 what to 동사 뭐 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구어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의미로도 how 대신 쓸 수 있습니다 I didn't know 라고 하면 나 모르겠어 I don't know 이건 현재고요 모르겠어고요 I didn't 라고 하면 과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I did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I didn't know what to do 그래서 뭔가 좀 잘못해놓은 겁니다 야 이거 왜 그렇겠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 그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I didn't know what to do I didn't know what to do 이런 식으로 조금 풀죽은 느낌으로 얘기하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물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몰라 I didn't know what to do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에 쓸 것 같다 라는 감정으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우리가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화상으로 보거나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면대면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거 이거는 in person을 쓰시면 돼요 It's the first time that we've met in perso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니 It's the first time 모든 첫 번째 경험은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해외여행 가셨어도 Oh It's the first time 처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멕시코 음식 만약 한 번도 안 먹어봤다면 한 입 먹고 Wow It's the first time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That we've met 우리가 만난 거 현재 완료 해브 pp를 사용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We've met 그냥 we met이 아니라 we We've 여기서는 have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We've met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거 그리고 어떻게 만났죠? In person 면대면 직접 보면서 만난 걸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봤다 In person In person 이거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본 것만으로는 내 표현이 되기 힘들고요 한 번 보고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막 문장을 많이 만들어보고 시간 지날 때마다 복습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그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강의에서 이 표현 또 등장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네 오셔서 좀 바쁘시더라도 그냥 흘려듣더라도 꼭 한 번씩 들어주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아홉 번째 보면요 저는 매달 내 지출을 기록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뭐 그냥 돈 쓰면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지출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I keep track of my expenses every month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쭉 추적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거 그거를 keep track of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운동일지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지 그리고 그거를 막 기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추적 관찰해서 기록하는 거 keep track of 계속해서 쭉 유지한다는 느낌을 가진 동사 keep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keep track of my expenses expense가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내 지출들을 기록하는 거죠 어디 썼고 뭐 했었고 이런 거를 뭐 작은 단위 하나하나 다 할 수도 있고 큰 단위로 내가 이거 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I keep track of my expens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 한다고요 every month 매달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매일매일은 every day 매달은 every month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I keep track of my expenses every month 한 번 더요 I keep track of my expenses every month 이렇게 천천히 의미 단위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그들은 작은 공간을 잘 활용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잘 활용한다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made good use of they made good use of the small space 이게 made는 make의 과거죠 make good use of 네 이게 잘 사용한 걸 만들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잘 활용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make good use of 이걸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make good use of make good use of 이걸 이제 과거로 바뀌어서 they made good use of 그들은 잘 활용했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활용하는지만 되면 넣으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작은 공간은 the small space 자 그래서 이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문장 만들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물론 모든 표현을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동사로 구조 만들기 그 다음 다양한 시제 같은 것들 연습이 충분히 되면 이렇게 생활 영어 표현들 하나씩 넣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력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뭐 한 번에 날 잡고 하면 이게 오늘 배우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며들듯이 표현을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make good use of make good use of 자 이거 활용해서 그들은 작은 공간을 잘 활용했어 they made good use of the small space 천천히 하면 they made good use of the small space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릴게요 창문을 열어줄래요 해줄래요? 창문을 열다 해주실 수 있어요? 창문을 열다 두 가지 의미 단위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 아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쓸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내가 내 입으로 말해보고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댓글로 마지막에 쓰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